ㄷㄷ 오매불망에 타는 쇠등의 심격을 언제까지 변할 것이냐 다시 이어서 언제까지 조금만 아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킴노울 할까요? 자 킴노울 자 하이 네 하이 마음을 반석 위에 두었다더니 변한 것이냐 오매불망에 타는 쇠등의 심격을 언제까지 두고만 오실 건지요 이젠 마리의 곁에서 살고 싶은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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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